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항상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무역 매스컷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? 후성을요. 23,800원에 30%를 매수를 했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. 후성. 일단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여름이 되면 원래 받는 여름 수예주로서 에어컨 냉맥가스 있죠. 거기 시장점이 1위 업체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 특수 화학물 관련해서 후성이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은 23,830%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 반도체 트렌드는요. 최근에 5G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요. 반도체 초소용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반도체 초소용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 제품들이 조그매집니다. 무호의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가 2년에 2배씩 지적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초소용화시켜서 반도체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거기에 이제 화학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화학물들을 써야 되는데 그 화학물 중에 좋은 화학물을 만드는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화학물 만드는 업체 중에 좋은 회사가 후성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탄소배출권 관련된 종목입니다. 탄소배출권 관련돼서도 조금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재무제품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. 작년에 영업이기간 28억이었다가 올해 300억 정도 이상 예상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자본은 2700억인데 시총이 지금 2조 넘었습니다. 2조 넘었으면 300억을 넘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퍼포먼스 값은 한 2조 5천억까지는 가능하거든요. 그럼 2조 5천억 기준으로 봤을 경우 지금도 한 20% 정도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. 그럼 20% 상승 여력이라고 봤을 경우에 한 4,600원이니까 2만 7천원 정도. 그러니까 이게 2만 6천원만 가면 내려오는 게 그 자리가 지금은 한계 자리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목표 자리는 한 2만 6천원 정도까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시장이 불안정한데 이 종목이 안전하니까. 어차피 우리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? 이제 컨텐츠 지나고. 이거 메타버스 관련 점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. 초소형이 될수록 결국은 반도체 굴기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9,000원 손절 라인은 드리겠는데 오히려 종목 자체는 좋으니까 좀 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만 말씀하십시오. 네. 장기로 다 중장기로 좀 가져가볼까 하고 내년까지 좀 가져가볼까 하는데요. 어떻습니까? 오히려 한 번 파셨다가.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배당 연말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? 파셨다가 1월달 정도에 좀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속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. 약간의 트레이딩 매매에도 조금 괜찮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투자 되십시오. 사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아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오는 자리라 2조가 넘어가면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. 그 부분은 종목 번의 이야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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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